오늘 깡도 있어요. 왜 깡이 나와야 나와. 꿀맛이 좀 많아요. 깡 되시면 저희가 좋았으니까요. 이거 찍고 먼저 하고 해드릴게요. 아 근데? 맛있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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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진 안 찍었어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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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 참여는 안돼요. 네. 고마워. 예비 1이요? 고마워. 벌써 왔어요. 아 3승이시고. 예비 2번이시고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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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가 직접 적은 거예요. 광이라는 게 있어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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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펼시는 게 있는데. 너무 큰가요? 네. 분명인가요? 너무 큰. 너무 큰. 너무 큰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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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앰미뿌레. 축하드립니다. 꽝입니다. ㅋㅋㅋㅋ 나 궁금해. 축하드립니다. ㅎㅎ 다음 선물이에요. 다음 선물이에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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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꽝입니다. 고마워. 축하드립니다. 아랑이별씨. 골장의 벤이. 어? 공첨인데? 다리님 다리님입니다 어? 다리님입니다 어? 이거 이름같은데? 아니야? 희선 마지막이에요 어떡해 우리의 미쿠만 남았습니다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우리 칼리별로 사는거죠? 당첨 그리고 칼리별로 사는거죠? 라면? 그치? 저 줄 사는거죠? 불가지고 당첨인거죠? 네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꽝이지만 근데 꽝꽝이 가지실래요? 끝났어요 네 끝났지 않았어요? 네 끝났어요 아름다운 수는거 아 네 끝났어 기념기념 아 그래요? 얘기는 이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거 끝났어요? 마무리? 보안이 끝났는데 고생갑니다 그때 멤버 쓰는거예요 오빠가 쓰는거예요 이제 꼭 멤버들도 내려와서 미니팬미팅 할거니까 와악! 네 저랑은 짧은 지간동안 같이 같이 아이컨닉 해줘서 고맙고요 고맙고요 오늘 또 큰 몽돌이로 동영하시는 것하고 잘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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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이 다 떨어졌어요 네 들어갈게요 하하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지금 찍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추울줄 알고 런패딩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찍지 않네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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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잠시만 대기해주시고 바로 미니팬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 발짝 정도만 뒤로 조금 이동해주세요.